거기한테 지금 힌트가 다 올렸는데 내가 아까 줬거든 그게 아까 내가 타주 찾다가 M이라고 적혀있는 거고 타주 안 찾았어 근데 찢어져 있는 M 은행이랑 지갑을 찾았는데 거기에 바람마을에서 온 신분증이 있었어 그게 은행장이었어 영수증이 됐어 그게 은행장 신분증이에요 지갑으로 있었다니까 ASMR 해달라고요? 마이크 어디에요? 마이크 여기에요? 마이크 여기에요? 여기인가? 마이크가?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첫번째에요 두번째에요 마이크 소리 여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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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마이크 소리 어디가 더 커요? 여기 1번 여기 2번 1번이군 오케이 ASMR 갈게요 A F F M R 여러분 잘 잘 잘 요 아 미 멈출 네 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今日もありがとう。アパートまで送れよ。女の子の一人歩くは危ないからね。 希望。 気を付けて帰ってね。 テイトしましょう。 楽しかった。 今日楽しかった。 大好きだ。 シュッ。 ドロマ。 レンティーを食べよう。 このアクセンニクです。 曲がって。 ココナッチ。 ココナッチが何らっていると思う? ココナッチ。 ココナッチ。 ココナッチが。 들어와 봐 김장 같이 먹을래요? 음료수도 넣을거야 마지막으로 마시는 건고나 소스 내가 남았다 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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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싶지? 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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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